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의 판비안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담보 신탁과 가압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4-7750 판결입니다. 사건은 소례배당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들이고 피고는 신탁회사가 되겠습니다. 원고들이 패소했다가 파악이 완성돼서 승소하게 된 사건이죠. 이 동북주택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12월 10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피고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누구에게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시켜서 재산권의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탁자, 이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막힌 사람, 이 사람이 지시하고 무언가에 따라서 하기는 이런 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담보목적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신탁을 맡기게 되고 신탁을 맡게 되면 여기서 나온 처분한 돈은 원래 맡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담보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우선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걸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신탁계약상 처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은 우선 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에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이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지금 담보신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또는 계약금 이런 대출을 해주게 돼요.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대출을 분양자가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아파트가 있다고 칠 때 한 사람 앞에 10억씩을 건설사한테 담보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양자가 이걸 대출을 갈아탑니다. 갈아타면 분양자의 저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각 호실별로 담보를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상 처분 대금, 분양자가 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은 우선 수익자의 서면 요청, 은행의 서면 요청에 따라서 수탁자, 신탁회사가 매도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들은 그런데 원고들은 누구냐면 동보주택의 채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 18일을 하고 2014년 7월 10일 날 아파트의 일부 호실, 호실에 관해를 해서 아마 주택자 보유분이겠죠. 주택 건설자 보유분. 그 일부 호실에 관련해서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및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결국은 건설사 분양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신탁이 해지가 되면 건설에 돌아오게 돼요. 따라서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및 가압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탁사는 이걸 함부로 건설사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이 피고가 압류 결정 이후에 우선 수익자의 동의, 즉 대출해 준 사람, 은행이 되어있다고 통상 은행의 동의와 동보건설, 주택건설의 요청에 따라서 일부 호실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보유분을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분양자에게 매매로 넘겨버립니다. 즉 여기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압류 및 가압류는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압류, 과압류가 되는데 이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이게 압류에 반하는 건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신탁 계약 후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 이건 신탁의 해지냐 아니면 별도의 매매냐 신탁 계좌 해지면 가압류 침해고 매매이면 가압류 무관하게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담보 신탁 계약에서 아까 말해봤죠. 대출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신탁을 맡기는 이런 경우에 처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게 신탁자가 우선 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서 매도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을 잊지 않는 이런 통상 약정이 있어요. 이럴 때 이거는 신탁 계약 해지와 수탁자의 매매 계약 이전을 단축해서 이행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해지와 매매 계약 이전 해지를 한 다음에 건설사가 넘겨주는 요 관계를 단축적으로 넘겨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담보 신탁 계약 해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신탁을 해지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3 채무자인 피고가 신탁회사가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무시한 채 제3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맞춰줌으로써 원고들인 즉 동보고설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압류 및 대무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것은 원인 무해는 아니에요. 따라서 분양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신탁회사가 가압류 결정에 반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게 신탁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처분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담보 신탁 계약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담보 신탁의 신탁자는 우선 수익자를 지시했다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소유자가 만약에 파산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못하기 없고요는 이 신탁회사가 임의로 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대금을 다시 우선 수익자에 돌려줄 수가 있겠어요. 이때는 신탁회사가 직접 매매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넘겨받는 경우는 신탁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신탁계약 해지가 매매가 아니라 신탁계약 해지와 건설사의 매매와 두 개가 결합된 거다. 따라서 이거는 가압류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즉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압류, 바압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전 등기 한 경우에는 대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한 등기가 원인 무혜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원인 무혜를 하진 되진 않지만 가압류를 받았던 그 채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해지가 손해를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